한 번은 미국 덴버에서 목사님이 우리 기존 산속이잖아요. 산속까지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어떻게 날 알고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왔다가 사람들한테 내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고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그래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 수가 작아서 안 오겠냐고 좀 화가 나서 가셨다고 그래도 안 가려고 맘먹었으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가 몇 달 있다가 또 왔어요. 기도네. 아 또 왔어요? 네. 그 덴버에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는 날 들어 왜 교회 숫자가 작아서 안 오냐고 교회인이 한 30명 된다고 그랬어요. 괜히 숫자가 작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외국을 한 번씩 가려면 개척계 사모들. 개척계 사모들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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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비자가 없다면 기도해 줄게. 비자 나오게끔 기도해 줄게. 가자 그러면 그들이 미국 가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들을 나보다 더 용어를 못해도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가고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하도 이제 그 일을 반복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자 가자 그러기가 싫어서 이제는 안 가겠다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구 또 한 사람을 개척계 사모들 누구 사모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LA까지는 오시죠. 그래서 LA까지는 가죠. 대한항공 타면. 한국 사람들은 많으니까 LA까지는 가죠. 그랬더니 너무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덴보까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LA까지 오시면 바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4번 케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비행기 타면 덴보까지 온다는 거예요. 덴보까지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졸졸졸졸졸 따라 나오면 자기가 분수대 옆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분수대 옆에. 그래서 내가 너무 쉬운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실이냐고.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사실이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래. 비행기에서 내리기만 하면 사람들만 졸졸졸졸졸 따라 나오면 자기가 분수대에 딱 서 있는데. 아 너무 쉽구나. 알았다고 그러면 가겠다고. 나 혼자 간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 날짜에 덴보. LA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덴보 가는 비행기 조그만 걸 탔어요. 타고 이렇게 보니까 동양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는 남자가 하나 딱 탔어요. 다 미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타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딱 붙잡았어요. 동양 사람을.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분수대에 있는 데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분수대에 가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졸졸졸졸졸 가는 게 아니고 지하도 내려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그때부터는 막 겁이 나가지고 내가 가슴이 덜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돈 한 푼 있는 줄 알고 돈 뺏으려고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한테 붙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갔는데 기차 같은 걸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또 타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겁이 넓은 넘어나가지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저씨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졸졸졸졸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면 그 목적지에 온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또 짧지도 않아요. 길어요. 한참 가요. 그래서 또 겁이 덜컹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한 번 치웠어. 아저씨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 졸졸졸졸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그때는 내가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막 웃으면서 가만히 계세요. 계시면 가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조금 가다가 모졌는데 진짜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거기에 사모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자마자 막 소리를 질렸어요. 목사님 이게 졸졸졸졸 있냐고. 이게 졸졸졸이냐고. 지하도 내려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지하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기차 같은 거 탔지 않냐고. 내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혼나셨네. 잘 가르쳐드리시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드리셔가지고 혼나셨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가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목사님 화 푸세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혼났는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그냥 혼나게 만드냐고. 거기 가서 이제 붕해를 했어요.